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권유리입니다. K-Style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와, 2022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. 지금 또 마침 제가 출연한 굿잡이 일본에서 방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023년에는 일본에서 꼭 직접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. 또 만나요.